양기애밭 시장. 저희 다 중고. 중고에 다 그죠? 하다가 오르골 눈에 띄면 아니면 좀 쭉 지나가죠 뭐 여기는 새시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환타야 아 오늘 많다 어? 오늘 개가 많아 뭐지? 마 마토 스크 어? 나 여기서 닦거든 이 할머니한테 야옹 야옹 와 너 되게 고급스럽다 와 고급스럽다 너 되게 잘생겼다 환타 요만할 때 에휴 야 보자 강아지 여기다 고양이 얘는 뭐야 진독해 진독해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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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방 너무 색깔 나 얘도 얘도 이거 아가씨 이거 남자 와 아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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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야옹 이게 잉글리시 폴딩이고 어? 어? 별다라밀년 폴딩 폴딩 아아 저번에 진짜 아아 아씨 환타도 친구하나 해줘야되는데 확실히 비싸 150불 150불 150불이요 150만원씩 이거는 그냥 일반 고양이가 없네 회색 회색 나는 나는 왜 이렇게 이 색깔이 이뻐 보테다 대바시다 보테다 세리 보테 폴딩이다 아아 오늘 스포카스토이? 어? 버림밀년 100만원 가고 이럴 아는 잉글리시 폴딩이 도저에 샤크란스키 샤크란스키 진짜 작가 얘는 도저다 바로 아지나카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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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가격이 뭐하셨죠? 아 샤옥스키 샤옥스키 아 이거 몇개 500불 있어요 샤옥스키 와 샤옥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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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얼마 안해 50만원 얘 얘가 지금 샤옥스키 넌 뭔가 양т의 예 donc 샤옥스키 Physics 아미만 그래도 될 Ear 뭐 블록 landlords 고스티즉 가래야 이게 코란 넣는 책인데 20만 소 두피가 아 아 바시스